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중경제전쟁이 관세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한율전쟁으로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한율조작국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어떤 파급효과를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 특히 한국에 미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율조작국 지정 전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7월 31일 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날 8월 1일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천억 달러 상당의 상품들 우리돈으로 한 360조 천억 정도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10%의 추가 감세를 9월 1일부터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제품 2,500억 상당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물려오던 2,500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를 더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대부분 상품에 대해서 25%와 10% 관세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자 중국층은 맞대응을 결정합니다 관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 중국의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죠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의 관세 효과도 무력화 시키고 동시에 미국으로 가는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양면 작전을 개량해서 결국은 환율을 조작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중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인민은행이 8월 5일 날 달러화 대비 위안화 한율을 6.9위안으로 고시합니다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결정이 내리자마자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한율은 7위안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1달러에 7위안 정도의 심리적 마지노순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7위안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뜻합니다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가시적으로 효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겨 거래에서는 7위안 또 넘어서 7.1위안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관세 효과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자 이 조치는 위안화 가치가 지난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율 조작국이 갖고 있는 의미 미국 정부가 8월 5일 중국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맹단에 올린 것은 클린턴 행정부인 1994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적은 하루 전날 중국 정부가 위아나의 인위적인 가치 하락과 동시에 미국산 농산품 수입 금지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이자 보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벤 머니신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환율 조작국이라고 결정했다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지정 근거는 다음에 몇 가지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6.9위안으로 고시하고 시장에서 위안화 한 줄이 7위안을 넘어서도록 적극적으로 용인했다 이것은 맹백하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해당한다 두 번째 환율 조작을 행함에 있어서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 적이 있다 중국은 풍부한 경험과 정책 수단을 갖고 있으며 외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수단을 취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국은 외환시장 대규모 개입을 통해서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이를 통해서 수출을 강화한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고 최근 며칠간 중국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서 구체적 단계를 밟았으며 중국의 절하 조치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근거로서 머니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 무역 부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을 분석하고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환율 조작국에 지적이 되면 미국은 1년간 해당 국가하고 양자 협의를 진행해서 환율의 인위적인 조작을 멈추거나 원상 태도로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끊거나 아니면 중국 기업이 미국의 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과 파급 효과는 어떠냐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물러설 수 없을 정도의 무역 전쟁에서 진검 성불을 벌이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취약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무역 시장에서 교육 환경이 계속 이렇게 미중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 교육 환경 자체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처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은 상당히 수출 환경이 악화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 때부터 주요 국가들 사이에 자국 수출 상품을 지원하기 위한 환율 정쟁이 예삭됐지만 생각보다 빨리 그런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득이나 내수 침체라든지 수출 경쟁력 하락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뜻하지 않았던 수출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고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진 국가들이 치열한 그런 환율 정쟁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달러와 약세를 용인하고 또 인위적인 엔저 같은 부분들이 계속이 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극복할 어려움을 많이 만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에 또 더 많은 그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